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또 맺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고 사라의 생리가 이제 끊어지게 되었어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자기의 여종인 하가라고 동침해서 우리가 아이를 얻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편인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스마일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86세였는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4년이죠 이제 24년째일 때 이때 그리고 이스마일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라이니까 그때는 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의 나이 사라의 나이 89세 때 그 말씀 그대로 놔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몸이 네가 나이가 99세가 되고 네 아내가 89세가 돼서 우리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약속한 것을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이렇게 환경이나 상황을 볼 때 도저히 이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리고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도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의심을 했죠 우리가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리고 아이는 꼭 사라에게서만 나야만이 그 자녀가 아니고 몸종에서 태어나도 똑같은 자식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바로 내가 약속한 자녀라 그러면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네가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룰 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그것을 확증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17장 4절부터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미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고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전에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환경이나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전에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야 너 의심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확신을 심어주시는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좀 상황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옛날에 너에게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고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이 거류하는 땅을 너와 내 후선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또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랬죠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19절에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간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일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어떤 일순간만 이렇게 되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인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거기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 일을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필을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한례를 받을 것이라 이제 여기 보면 처음으로 한례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표징 그 증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례를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걸 보통 8일 만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우리가 지금 포경수술을 하는 이런 거에요 한례를 남자의 포피의 그 살값 부분을 자르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성립되고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한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 축복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이든 이런 사람도 한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에요 이게 이제 구의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가 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어서 그게 한례를 받는 거에요 그럼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증표가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외적인 증거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외적인 증거는 뭐냐면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 앞과 그리고 천사들 앞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내적으로 뭐냐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조하시고 성령의 인침이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만약에 여러분이 겉으로 세례를 받고 심지어 직분을 받고 여러분이 이렇게 했어도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냥 꿈의 교회의 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를 요로하들 하나님의 그런 후사는 아닌 거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에베스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이 내주 성령이 내주한 것은 조용하게 임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조용히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룩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 강력하게 세례가 임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이 확실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 진짜 구원받았나? 이런 확신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겠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안에 뭐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뭡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그하시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이름이 생명체계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신앙 고백하지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 있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다고요? 한례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의 표정이 있다겠죠 이게 없으면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의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했는지 거기 장세기 1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미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미니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뭐냐면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죠 지금 한 명도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75세 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 번 지금 99세에 나타나서 다시 그 언약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 주시면서 또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바꾸래요 이제 그리고 사례를 뭐라고요? 사라로 바꾸라고 여러분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존귀한 자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뜻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비 많은 자의 아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공주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사례는 그런데 이 사라라는 의미는 열국의 어미 많은 자의 어미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녀가 지금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명도 뭐예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뭐를 바꿔요? 이름을 바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전에 먼저 뭐를 합니까? 이름을 바꿔줘 가지고 그들로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라가 남편을 부를 때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인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례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라고 이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부르려면 이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그걸 믿고 이거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갑자기 사례가 자기 남편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어요? 손가락질 하겠죠? 미쳤다고 하겠잖아요 아이가 없으니까 저것들이 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 가지고 아니 저런 이름을 불러?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브라함이 사라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없는데 열국의 어미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약속을 주시고 성취할 때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그것을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녀가 없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예를 들어 우리 송장놈이 뭐 하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다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혹시 이게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 또 요한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무서워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한 것을 믿고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사례를 사라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룰 때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을 우리가 밖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 그런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나는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이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아이고 이 녀석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저게 뭐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은 이렇게 돼도 반드시 저놈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큰 일을 할 거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그 입술로 신하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를 사라로 바꿨을까 어디에도 이게 설명이 자세히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했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정말 그들이 그 입술로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그런데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또 이제 거기 9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봅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또 찾아와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자녀에게 주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막 어떤 때는 환경을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게 될까 한데 막 그걸 놓고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그때는 어떻게 찾아오셔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확신을 시켜줘요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런 확증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비밀을 가르쳐줘요 비밀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금 99세 89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지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를 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게 막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게 되고 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격려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원약한 것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소돔에 가서 그 소돔성을 이제는 심판할 것이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가지고 내가 이제 그 가서 내려가서 보고 심판할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창세기 18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하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즘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주세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내려가서 그들이 그 행한 모든 죄악과 부르지즘 이런 것이 정말 그러한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가서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자 창세기 19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우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우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래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가서 그들의 죄악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로시 살고 있잖아요 로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익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려간다니까 아 하나님이 다 보고 내려와서 이제 이 성을 심판하려고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큰일 났거든요 왜? 여기 지금 조카 로시 살고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면 자기 조카 로또 거기서 멸망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를 합니까? 중보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중보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해서 하는 기도 내가 또는 어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중보 기도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로스를 위하여 이 로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의 공유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아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인 50명 찾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번에 뭐라고 해요? 거기서 5명, 5명이 부족해서 45명을 찾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45명 때문에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40인원 내로죠 또 30인원 내로입니다 20인원 내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의인 10명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이 성을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10명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인이 10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로스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로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된 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면 로처럼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으로 가서 지금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 모세도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신해산 밑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지고 신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다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화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화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거기서 막 뛰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전부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겠다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체계에 지워버려 주세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가난한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불레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만 보십시오 그 에스도도 그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멸망을 다하게 됐을 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로와 민족을 위해서 막 간절히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했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구원받아가지고 자기 기도밖에 못해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런데 점점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기도는 적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이 디모델 전세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높은 사람들과 위에 있는 그런 왕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중보기도를 하라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평안한 나라가 되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부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내버려두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붙들어주시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이 잘못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해야죠 또 막 지금 정치하는 걸 보면 저도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힘든데 이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백성들을 스트레스 받게 이 국민들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서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어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너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 빨리 좀 어떻게 내려가게 하든지 어디를 보내든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까 나라 망치고 있는 사람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그런 자리에서 그런 사람을 좀 내려오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거 제대로 되죠 이게 자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 이 심판 창세기 19장이 나오는데 소동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떤 거였는가 자 창세기 19장 4절로 5절 이 소동과 고모라는 여러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의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그때는 이 소동성 고모라성 이랬는데 이건 하나의 도시국가인데 그런데 이제 이 소동과 고모라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완전히 시켰어요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런데 왜 이 소동과 고모라성이 멸망을 하게 되었냐 무슨 죄 때문에? 거기 19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동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어사고 로스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을 때 나머지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천사들은 어디로 갔어요? 소동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소동성문회가 이 로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이 신앙성을 하던 사람이 소동과 고모라성으로 가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제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짓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출세도 한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시 보니까 이 오는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천사가 나타날 때 보통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거의가 나타나 이 세상에 올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가 뭐 이렇게 날개를 달고 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사람을 찾아올 때는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했잖아요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그 보니까 천사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셨죠 그런데 롯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그래요 천사들이 그렇게 잘생겼대 그리고 미남이라고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여기 롯의 집에 왔는데 소동과 고모라성 젊은 사람들만 노소가 원근에서 다 모여들였다 했죠 와가지고 롯의 집에 와서 너희 집에 온 그 사람을 빨리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뭐 하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이런 지금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짓을 그러니까 이 소동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국가가 어떻게 돼요? 동성애로 아주 그냥 만연된 이런 성적으로 엄청나게 음란하고 부도독하고 타락한 이런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시대에 홍수 심판을 해서 그 세상을 멸할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다 아내를 삼았다 했죠 그때 성적인 엄청난 이런 타락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 했죠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다 자기 아름다운 여자들을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고 거기서 뭐가 나왔다 했어요? 내필임 거인들이 나왔다 했잖아요 기형적인 그런 인간들이 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동과 고모라성에도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성적인 이런 부도독과 타락이 음란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동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이 로마라든가 세계 역사에 보면 폼페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멸망한 원인이 외부의 어떤 적의 이런 것보다도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거의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동과 고모라성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럽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를 하려고 합니까?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광주, 대구 여러분 전국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벌리고 해마다 벌리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 동성을 합법하고 차별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동성애 한 사람은 죄다 이것이 이런 말을 못하게 하여 해 이런 걸 해서 이걸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인 동성애를 우리나라가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그런 짓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 정의당에서 지난번에 그걸 지금 발의를 했는데 심상정이가 제가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할 법이 뭐냐면 동성애 동성을 합법하고 차별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래서 제가 그것이 통과되면 여기서 동성애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신고하면 제가 벌금을 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그런데 지금 이런 법을 우리나라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죠 우리나라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성적으로 이게 우리 목포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지만 서울에 가면 이게 성적인 타락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경고를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이 소동과 고모라보다 더하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 얼마나 그때 여러분 아시죠? 그 강남의 무슨 융업소에서 유명한 가수들을 그런 저기들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상한 거 먹여가지고 그런 성적인 아주 문란한 짓 하다가 이제 그걸 발각돼가지고 감옥에 가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들은 어디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북한에 핵을 갔다가 서울에 던져가지고 그 서울을 심판한다 이런 말들을 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왜? 너무나 소동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 불과의 왕을 내려서 심판한 것처럼 이 음란의 도시인 서울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그런 경고를 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목적 장세기 19장 12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데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대에 대한 부르지즘이 여호와 배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로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대의 천사가 로스를 제초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로시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로스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네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잖아요 천사를 보냈는데 두 가지에요 천사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하나는 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거에요 하나는 이 성의 구원받은 자들을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목적이 두 가지에요 하나는 이 성을 멸망시키고 하나는 이 성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소동과 고무라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여러분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죄가 많아서 멸망을 당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해결하고 돌이켜고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걸 안 받아들였죠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이 죄 종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걸 거부하니까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걸 거부하니까 지옥에 가는 거에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큰 문제가 뭐냐면 소동과 고모라에 천사가 가서 이제 로스에게 말을 했죠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너나 내 사이나 이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는 다 빨리 어떻게 돼요? 멸망의 도성에서 끌어내라겠죠 끌어내라요 그런데 로스는 계속 뭐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지체 여러분 이게 뭐냐? 오늘날 말하면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저는 지금은 젊으니까 좀 더 있다가요 저는 사업이 바쁘니까 저는 어떤 거 하면서 계속 교회 안 나가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고 지체한 사람들 있죠 이러다가 어디 가요? 멸망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로스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있으면 내가 아랫목 따뜻하게 가겠어 막 이런다든가 있죠 농담으로 여겨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체하는 사람 농담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아예 천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신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막 대적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면 막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막 피 빠고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힘들게 그다음에 여러분 보이시죠 천사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로스와 그 아내와 두 딸은 이 사위들은 안 나오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이제 로스 사위들에게 가서 말했잖아요 빨리 천사가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빨리 가자 그런데 어떻게 장인어른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막 하면서 농담으로 아예 농담으로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체입니까? 여기다 지금 쌓아놓은 그런 재물과 그다음에 거기서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좋은 집도 지어놨을 것이고 돈이 많았으면 그때 좋은 마차도 있을 거고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련이 많아가지고 빨리 나와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서 빨리 멸망이 노성에서 나와야 구원 받는다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극률을 더하셔서 강제로 이제 강제로 로크와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들고 그 성에서 끌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누가 멸망의 노성에서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누가 거기서 끌어내야 됩니까? 우리가 끌어내야 돼요 어떻게? 강권해서라도 팔을 삐뚤어서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붙들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자고 안 나간다고 내비둬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딸들이 있고 여러분의 아들들이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어거지로라도 붙들어가지고라도 거기서 이 멸망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지 안 나온다고 내비두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 그냥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소동과 고문화상에 안 나오고 지체하고 내비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는 가치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끄집어내자 우리가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게 안 나온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멸망을 당하니까 그런데 천사가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멸망의 노성에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멀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겠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멀리 도망하여서 죄악의 노성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도 어떻게 돼요? 멀리 안 가 그냥 세상 아직도 끈을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또 세상으로 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런데 멀리 도망하여서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뒤를 돌아보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다 뭐가 됐어요? 소금께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보면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한테 뭐라 너희는 롯에 처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롯에 처를 롯에 처가 세상껏 소동과 고문화상에 나두고 미련을 못 버려 뒤돌아보다가 멸망을 당했다면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 세상에 있는 것들에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너희도 롯에 처처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말해요? 천성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동과 고문화상에 죄악이 관용한 곳에서 그래도 극류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천사를 보냈는데 안 받아들여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지체하고 억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을 당하고 오늘날도 지금 이런 경우 많죠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뭐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했잖아요 우리는 앞만 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지난번에 뭘 바라봐야 될까? 그걸 설교했죠 항상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한 것도 시험 들어요 사람 바라보지만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매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아야 돼요? 매일 천국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상급과 영광은 멸류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상급을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것 고난과 시련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제 로스는 멸망하는 가운데서 극류를 입었어요 극류를 입었어요 어떻게 극류를 입었냐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로시 거주하는 성을 로시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보니까 누구 때문에 이 로시 극류를 입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로시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브라함이 로스를 위해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로시 하는 짓거리로 볼 때는 구원 받기 어려워 여기서 같이 멸망의 도성에 있었으니까 멸망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때문에 하나님이 이 로스를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떤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도 마땅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또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극류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그 극류력에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런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고 또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을 생각하사 우리 오상순 권사님 계신데 오상순 권사님을 생각해서 남편이 누구예요? 조영관 아 집사인데 이거 무늬만 집사니까 진짜 이렇게 날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진짜 우리 권사님은 달마다 와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진짜 직장에 뭐 하면 교회로 와서 여기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진짜 근데 이 남편이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지금 귀가 근질근질 하겠죠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왜 그렇게 좀 열심히 와서 아내와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해 근데 이제 기도 분량이 주님이 찼다 했으니까 그 황소 고집도 변화되겠죠 변화될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아니 그대로 놔뒀으면 어떻게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상순 권사님을 생각하사 조영관에게 극류를 베푸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실망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주는 교훈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로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로시 같이 갈대아우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떠났죠 하란 땅에 같이 왔어요 그랬다 다시 어디 돈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갔다 또 같이 올라갔죠 그랬다가 아브라함과 로시의 운명이 어디서 갈려졌어요? 이제 같이 막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그 목축업을 할 때 같이 막 이렇게 문제가 서로 부딪히고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로스를 불러서 네가 우하면 나는 자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그 할 걸 선택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해보고 어떻게 돼요? 신앙생을 어디 가면 잘할 건지 이거 생각한 것보다도 뭐는? 어디로 가면 돈 잘 벌지? 어디로 가면 내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지? 이런 거를 먼저 따지고 어디로 갔어요? 소동과 고모라성 있는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뒷전이야 돈 버는 거 사업이 첫 번째야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첫 번째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첫 번째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동과 고모라성이 가서 오늘날로만은 교회 생활이 됩니까? 안 돼 돈은 많이 벌었지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에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소동과 고모라성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소동과 고모라성 하나님 심판할 때 어떻게 돼요? 사위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서 불과 요함으로 타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기서 어떤 뭐 하났던 거 그렇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쌓아놨던 재물 좋은 집 좋은 마차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심판할 때 싹 잿더미 되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먼저 우선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먼저 신앙을 우선으로 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데 이 로스는 신앙보다 하나님 성기는 것보다는 돈, 명예, 세상적인 성공, 문화적인 편리함 이런 걸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사업의 성공 이것을 우선으로 하니까 신앙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런 못 얻은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교훈을 삼기 위해서 기록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잘못 선택하는데 집안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사람 잘해가지고 온 자녀 후손이 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도 구원 못하고 사의도 구원 못하고 딸들은 어떻게 돼? 왠지 여기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성관계를 맺어서 모합과 암몬이라는 자식을 낳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소동과 고모라성에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산속에서 그 동굴에서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임신해 낳았으니까 소동과 고모라성에서 타락한 것에 문화에 아예 성이 타락한 이런 것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부도덕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자녀를 낳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자녀 교육도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모합과 암몬 여기서 나온 자식들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우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날 괴롭히는 그런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하방 발락이 어떻게 했어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구원 받아서 가난 땅으로 갈 때 발람 선자를 데려다 저주하라 했잖아 그래가지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게 만들어 보니까 발람한테 막 금은 보아를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발람이 술술을 썼어요 그게 뭐냐 미인계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본 데서 이 모하배 아름다운 여자들 데려다가 다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고 그 모하배 신당에 들어가서 그런 제사 음식을 먹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루에 2만 몇 천명이 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로세우선이 로세우선 이게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여러분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자 거기 베드로 후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동과 고무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소동과 고무라성을 하나님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만들어요 불과 영으로 멸해서 완전히 죄가 되겠죠 그래서 후세에 이 소동과 고무라성 사람들처럼 경건하지 아니하고 음란하고 불이하고 부도도하고 탈학한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뭐를 삼았어요 본을 삼으셨다 이게 너희도 이런 짓 하면 이렇게 심판 받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동과 고무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소동과 고무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 옆에 있는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지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그렇지 않은 지금 얼마나 성적으로 특히 여러분은 어떻게 타락해 있습니까 이거 뭐 어디 텔레비전을 켜도 그러죠 영화를 많으면 그러죠 어디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나 이런데 이게 나는 뭐 지금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텔레비전의 막 채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성인이 인증을 해가지고 보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전부 다 음란 사이트죠 그게 음란 그게 채널이죠 그런데 그게 안방에까지 들어와 있어 이게 이게 얼마나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음란의 이런 어떤 역사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고 놔두겠습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이 때와 같고 그 다음에 또 뭐와 같다 했어요 로세 때와 같다 했죠 노아이 때와 같고 로세 때 노아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식가고 장가고 하면서 성적으로 물러나고 탈환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로세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음란하고 부도도하고 이렇게 동성연애가 만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노아이 때와 같고 로세 때와 같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게 그대로 노아이 때와 로세 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말세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너무나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여러분이 잘못한다는 이런 타락한 문화에 이런 어떤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잘못하면 넘어지고 죄질을 수 있어요 죄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부흥사 텔레비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적인 어떤 스캔들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때 막 유명하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어떤 창녀촌에서 성매매 한 데서 이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분의 그 유명세가 너무 크니까 전 세계 그냥 기독교가 떠들썩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여기 잘 모르는 사람만 모르고 아는 사람한테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그런 막 이런 그 뭐랄까 포르노 잡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길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워가지고 가서 이분이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음란의 영이 틈을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신실하고 경건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완전히 음란의 영이 틈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매매를 한 데 그런 데 가서 그런 집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그게 알려진 적이 있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런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는지 몰라요 뭐 그냥 성적인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 두고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 맺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 청년들이 성관계 혼정관계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는 그게 아니죠 성경은 혼정관계 하는 게 죄예요 혼의 관계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놔두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한 게 어때요 그게 간통하고 간음한 거 이게 죄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간통제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처벌을 못해 배우자가 어떤 뭡니까 그런 다른 사람하고 이런 부정한 관계를 맺어도 처벌을 못하고 어떻게 돼요 형사처벌은 안 되고 어떤 민사상의 무슨 손해배상이나 어떻게 천국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여러분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 목사님들도 많이 넘어져요 목사님들 저는 이제 나이가 뭐가 늙어가지고 그런 일은 별로 없겠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게 목사님들도 그런 것으로 많이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유명한 우리나라의 청년 사회를 하던 그 목사님 그런 문제로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교회를 붕식했던 그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그 교회를 쫓겨났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 목사님들 가운데 젊은 목사님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마귀가 그런 거 틈타가지고 그런 것으로 넘어지게 하면 이게 얼마나 그런 목사님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유혹에 옛날에 저도 좀 젊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난 도대체 왜 그런지 좀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를 이성적으로 좀 좋아했는가 봐 내가 이제 표를 내면 안 돼요 나중에 깨닫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 물어보지 말아요 그 영혼이 비밀이니까 그냥 그런데 또 꼬치꼬치 물어도 또 제가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침이 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딱 저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교회를 안 떠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고 아는 척해가지고 뭐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창피해가지고 또 교회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저는 좀 우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제가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넘어갔는데 강남에 있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저녁에 있잖아요 전화기를 옛날에 지금은 휴대폰일까 하면 돼요 전화기를 다 꺼놓고 잔다고 그래요 왜? 이게 전화기 뽑아놓고 자지 않으면 전화가 막 날쳐가지고 몇만 명 모이는 이런 교회에서 얼마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 유명한 여기 고부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고부라고 동화경명의 유명한 거지는 거기에서 목회를 했던 별세 목회로 했던 거기 뭐예요?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거기 와서 목회를 할 때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막 전도사를 하면서 교회를 부흥을 시켰어요 하여튼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성립 충만했더니 그런데 그 동네 시골에 진짜 멋있는 그런 좀 잘 배우고 그런 여자는 이제 성도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자주 외국에 갔나 어디 갔는데 모르는데 이 젊은 전도사님한테 이제 이상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오라고 해서 이제 전도사님 결혼을 안 했으니까 신방을 갔는데 있잖아요 훤히 다 보이는 거 있죠 막 비치고 다 보이는 거 있고 아 막 배가 아프다고 여기다 안수해 주라 하대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여기 안수하니까 더 위로해 주라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도망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도망쳤어요 잠자는 사람들 다 깨네 그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이 목사님 있잖아요 이제 교회 와서 사택에 있는데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막 그림자가 보이는데 시골이라 전기도 없고 그때는 다리를 비춘는데 보니까 막 그림자가 쉭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걸 이겼으니까 서울에 가가지고 기독교 장로에서는 제일 큰 한신교예요 한국을 신자원다 해가지고 한신교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옛날에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거든요 너무 별세목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런 목회를 적였던 근데 그분도 어떻게 돼요? 그거 넘어졌으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별별 방법으로 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어떤 성적인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도록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은 이런 것은 또 안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물질의 시험 아니면 명예의 유혹 이 목사님들도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이런 세상의 어떤 유혹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일한 신앙생활 하지 말로 깨워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새로운 장은 못하고 새로운 장은 다음 주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3번은 다음 주에 이걸 하고 다음 주에는 이걸 하여튼 마치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 주에 새로운 것을 하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을 끝나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은 그랬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게시록까지 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욕기를 하게 돼요 욕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동시대 혹은 조금 더 일찍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끝나면 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삭, 야곱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저녁에 오시면 아 성경이 어떻게 나중에 이제 열왕들에 대해서 쭉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활동했고 이런 걸 도표로 쫙 다 이제 보여주니까 아하 이렇게 이렇게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이 사람은 남유다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고 어느 시대에 있고 이런 걸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지금 뭐 모르고 무조건 막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성경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욕기가 저기 있는데 이게 욕은 어떻게 아브라함이나 더 앞선 시대에 있던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욕은 저 뒤에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다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보면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 살아있잖아요 그 머릿속으로 쭉 이것이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연결이 그래서 아 영원전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혼돈하였는데 하나님 다시 여섯 해 동안에 그걸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쭉 해가지고 이따가 10대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죠 그런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 다시 이제 민족들의 이동이 있어가지고 그거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에요 이런 이제 아브라함 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죠 또 이런 과정들을 쭉 여러분이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흐름을 이해하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으면서